김명선 충남도의회의장이 26일 도내 고병원성 조류독감 AI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날 현장 관계자로부터 어려움을 청취하고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고위험군 인력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충남에선 지난해 12월 14일 천안 체험 농장 거위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습니다. 2018년 3월 발생 이후 2년 9개월 만입니다. 천안에 이어 예산과 논산 홍성 지역 농가에서 연이어 확진 판정이 나오며 지금까지 총 9건이 발생했으며 48농가 284만여 마리의 닭과 오리 등이 긴급 처분됐습니다. 김명선 의장은 최선의 방역으로 사육농가 보호는 물론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충남의 축산업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